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날아오르게 만드는 나라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데이터 아키텍처입니다. 데이터 아키텍처는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하위 요소입니다. 하위 요소, 그러니까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구성 요소라는 거죠. 그 중에서 데이터베이스 분야에서는 데이터 아키텍처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기업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가 만들어지고 그게 하위 요소 중에 데이터 아키텍처가 만들어지고 이 데이터 아키텍처 범주 안에서 모든 데이터베이스의 기업의 데이터 관리나 데이터베이스 사상들이 이제 전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트림과 동시에 바운더리가 되는 겁니다.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와의 관계를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는 기본적으로 구성이 비즈니스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테크놀리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를 좀 더 전개를 해보면 비즈니스는 비즈니스 아키텍처로 이루어지고요. 데이터 쪽은 데이터 아키텍처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부분은 이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쪽은 AA로 표현되고 디에겐과 아키텍처라는 말이 다 붙죠. 테크놀리지는 TA가 붙습니다. 이게 일반 엔터프라이즈 아키텍처의 중요한 구성요소고 그 중에 하나가 DA라는 말씀을 또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에서는 범정부 연역에 보안이 하나 더 들어갑니다. 참고로 하나 두시고요. 데이터 아키텍처의 기본적인 구성요소는 크게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요소가 데이터 원칙. 그러니까 데이터 아키텍처는 데이터 원칙에 대해서 제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제하거나 관리, 유지하기 위한 거버넌스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 거버넌스라는 말 자체가 통제 또는 통제수단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관리, 유지, 통제하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직이든 프로세스든 어떤 기본 틀을 말하는 게 거버넌스입니다. 데이터 관점에서의 거버넌스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전체를 표현한 게 프레임워크입니다. 프레임워크는 데이터를 바라보는 이해관계자들의 관점, 퍼스펙티브 관점과 관리체계를 표로 표현한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것은 프레임워크가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다시 데이터 아키텍트의 기본 구성요소는 데이터 원칙, 기본 원칙을 제시하는 원칙이고요. 세부 규정, 기업의 데이터 관리 규정을 말하는 겁니다. 규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규정을 가지고 관리, 유지, 통제하기 위한 조직이나 이런 틀을 만드는 게 거버넌스고, 그게 프레임워크라는 산출물로 떨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프레임워크는 뭐로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데이터 구조와 데이터 흐름, 대구대어라고 합니다. 데이터 구조는 비즈니스를 이루는 데이터 구조를 말하고, 비즈니스를 이루는 데이터의 구조를 말하고, 데이터 실체 및 관계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실체 및 관계. 데이터 흐름은 데이터의 생산, 이용 주체, 주체 간의 데이터 흐름을 정의하는 겁니다. 말이 그대로입니다. 데이터에 대한 체계와 구조를 만드는 게 데이터 구조고, 데이터 플로우, 데이터가 흘러가는 흐름을 잡는 게 데이터 흐름입니다. 이걸 암기할 때는 저는 암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데이터 아키텍처는 DA, 글자가 두 개잖아요. 그래서 프레임워크도 두 개로 이루어졌다. DA, 데이터 구조, 데이터 흐름, 대구대어라고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암기를 했고요. 이것과 유사한 게 데이터베이스의 DQM이라고 있습니다. DQM의 분류체계, 프레임워크의 분류체계는 세 개입니다. 데이터, 그 다음에 데이터 구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데이터 관리, 관리 프로세스, 대감피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세 개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 둘 다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상 시험해 놓으면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확실하게 정리하는 거죠. 데이터 아키텍처는 DA, 글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데이터 구조, 데이터 흐름 두 개다. 그 다음에 DQM은 글자가 세 개이기 때문에 데이터, 데이터 구조, 데이터 관리 프로세스 세 개로 이루어져 있다. 이것만 정확하게 기술해도 일단 절반은 성공한 겁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는 퍼스펙티브가 플랜 오너 디자이너 빌드가 소위 말하는 PODB로 이루어졌습니다. PODB. P-O-D-B. 플랜 오너 디자이너 빌드가 네 개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게 왜 PODB로 돼 있냐면 엔드프라이즈 아키텍처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PODB로 돼 있거든요. 플랜 오너 디자이너, 그 다음에 BA, AA, DA, TA가 헤드라인에 나오면서 각 퍼스펙티브별로 어떤 액티비티와 산출물이 나와야 되는지가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그대로 상속해서 따라가는 거고요. TQM은 좀 다르죠. TQM은 5개입니다. 근데 개첨구조의 그레이드 속성들은 똑같아요. 마지막에 유저가 붙는 것 뿐이죠. 어쨌든 TQM은 따로 나중에 공부를 하시도록 하고요. Perspective Planner는 기업의 CIO나 CEO에 해당됩니다. 오너. 그러니까 오너가 아니고 플래너는 CIO, CEO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을 감안해 보시면 CIO, CEO 정도 되면 데이터를 바라보는 관점이 기업의 어떤 범위나 그 데이터의 범위나 구성, 데이터의 주제 영역 이런 큰 범주를 정의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는 거죠. 데이터 흐름 영역에서는 외부 연계의 데이터 흐름이나 내부 분산 구조등을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흐름 정의소 이런 산출물들은 거의 한 번만 쭉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개념 관리하는 오너 쪽은 회사의 관리자 정도 역할입니다. 관리자. 직급으로 꼭 따지자 그러면 차부장급 정도 되겠네요. 관리자고요. 개념 수준의 실체 관계를 정의하는 거고 데이터 구조에서 보시면 그 다음에 논리, 설계하는 디자인은 설계자 정도 등급입니다. 그 다음에 물리, 설계하는 빌드는 개발자 등급입니다. 그레이드로 꾸준히 따지자면요. 개첨 구조로 따지자면. 그렇기 때문에 논리, 설계하는 디자인의 쪽에서는 논리 수준의 정보 실체를 정의하는 거고 물리, 설계 쪽에는 물리 수준의 물리적 구조를 정의하는 겁니다. 가만히 보시면 데이터 구조에 보면 개념 관련 오너 입장에서는 개념 수준이고 논리, 설계, 디자인의 입장에서는 논리 수준이고 빌드 입장에서는 물리 수준 즉 개논물이 완성되죠. 개념 논리, 물리가 완성되죠. 자, 이게 어디서 이 범주가 어디로 이어지냐면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 설계의 기본적인 순서가 개념 설계, 논리 설계, 물리 설계로 이어지거든요. 즉, 다시 말하면 플래너가 전사 기업의 데이터 주제 영역 정의를 해주면 그 범주 안에서 개념 설계를 하고 논리 설계를 하고 물리 설계를 하는 게 이 데이터 구조, 데이터 아키텍처 프레임워크의 정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을 가지고 그대로 설계로 이어진다는 거죠. 이해하셨죠? 그래서 그 뷰 자체가 상위에서 하위로 탑다운으로 떨어지는 구조로 가는 게 데이터 설계에서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 아키텍처는 좀 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큰 범주를 설명하는 아키텍처다. 그게 프레임워크에 그대로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흐름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념 쪽에서는 분산 시스템 간의 데이터 흐름을 정의하는 거고요. 논리에서는 시스템 간 데이터 흐름에 대한 논리적 요건을 정의하는 거고 물리에서는 물리적 단위나 변환 규칙을 정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탑다운으로 쭉쭉쭉 내려가서 물리 단계의 데이터 흐름의 최종 산출물은 인터페이스 정의서가 되는 거죠. 데이터 구조의 빌드 단계, 최종 산출물은 테이블 정의서가 되는 거죠. 아마 요쯤되면 얼추 여러분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그 이해한 걸 기반으로 그럼 이게 이 프레임워크를 시험에 답안지에 어떻게 쓸 거냐 하는 부분을 가지고 답안지에 한번 스케치를 해봐야 되는 겁니다. 거기까지 하면 전체적인 털이 이해가 가면서 이해가 간과 동시에 어느 정도는 암기가 되거든요. 물론 그 암기라는 게 이해를 한 상태에서 암기를 했기 때문에 한 3, 4일 정도는 기억이 날 겁니다. 반복적으로 암기를 해서 완전히 그 털을 답안지에 쓸 수 있게 셋업을 해놔야 됩니다. 프레임워크는 꼭 써야 되는 주제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ך